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리를 직접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직접 준비한 요리가 바로 이렇게 카레.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느라 좀 시간이 조금 늦었구요. 음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좀 실력이 한 이정도까지 밖에 안돼요 사실. 이거보다 사실 더 고급진 요리를 잘 못해요. 생방송이에요 독이에요 네 생방송이구요. 요리 준비하느라 방송이 조금 늦었다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갈 떠서 떨어질 뻔했어. 이게 카레가요 은근히 요리할 때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감자나 당근 같이 익는데 오래 걸리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넵 새로운 분들 어서오세요 네 직접 요리를 하는 장면을 제가 녹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 사용하는 그 PC가 그 정도까지 그 요리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이 안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요 제 방이 좁아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생방인가요 네 옆에 방 표시에 생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네 이게 꼭 그런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그 생방송이라고 쓰여 있는데 생방송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관심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급하게 요리를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 그 좀 야채들을 좀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이번엔 그래서 그래서 좀 스며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음 오늘은 그 제가 얼마전에 요리했을 때 보다 재료가 조금 더 다양해요 오늘 감자 당근 양파 호박 그리고 파프리카에다가 고기도 두종류 썼어요 돼지고기 쇠고기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을 좀 썼어요 마이클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거 한번 증폭 넣는 소리일텐데 이거 한번 증폭 넣는 소리일텐데 어디 마이크 수준 증폭 넣네 증폭 넣네 어쨌든 자 이번엔 돼지고기 흠 어 뼈를 안발라내고 그냥 넣었더니 흠 소리 취 최대로 했는데 잘 안들려요. 음.. 그.. 뭔가요? 내꺼에선 엄청 크게 들리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 믹서에서.. 어.. 아프리카TV 스튜디오를 제가 좀 최대로 올려봤거든요. 괜찮나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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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썰.. 그.. 돼지고기 썰 뼈를 안받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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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오 narratives 제가 조리시간 단축을 위해서 뼈를 돼지 뼈를 안 발랐어요. 삼겹살 부인데 네 어서오세요. 삼겹살 부인데 뼈를 안 발라놔 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지금 뼈 뼈 뼈 빼야 돼. 제가 모르겠어. 이거를 한 원래 먹을 양보다 한 3분에 2밖에 안 퍼왔거든요. 조금 뜨끈뜨끈한 데 더 갖고 오려고. 근데 그냥 미리 다 갖고 올 거였어. 움직이 귀찮아. 이번엔 소고기. 어 그래 역시 이렇게 소고기를 넣었어야 됐어. 저도 내일은 카레예요. 어. 그냥 저는 이거 집에 재료들이 뭐 감자는 넘쳐나고 양파족은 부족했고 당근이 있었고 그리고 파프리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아직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고기가 없었으면 아마 햄을 썰어넣었겠죠. 네. 아 물론 야채 카레만만 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많이 몰리네. 하. 어 채팅방에서 저 우울해요. 응?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것도 왠지 이따가 토크 진지해질 것 같은데. 아 월요일이 개강이라서 우울해요. 아 벌써 개강이에요? 그렇게 빨리 개강하나? 우리 때는 그 15주째라 15주짜리라서 9일에 9월에 개강했는데. 아 또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그 이제 전반기는 3일절 지나고 개강을 했고 그 후반기는 무조건 9월 1일에 개강했어요. 물론 그 전에 16주일 때는 그 전에 개강을 했는데 이제 9월에 개강을 해가지고 음 그거 했지? 9월에 개강해서요. 그 15주를 하고 대신에 그 공휴일 보강이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배고프세요? 아 배고프세요? 그냥 한 그릇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준비해주세요 야식 안먹음 오신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 또 눌러주시구요 제가 원래 먹방 전문은 아닌데 가끔씩 먹어요 에이 시간대가 배고플 때잖아요 군대에서 당직근무 썰 때 항상 이 시간대에 배가 고파요 추천했어요 어우 네 감사해요 딸기몽색 먹고싶어요 그 딸기몽색 무슨 맛이에요? 뭐 방청국 한번 보고 올게요 사실 방송국에 올려 놓은 동영상보다 유튜브가 더 많은데 딸기맛은 어떤 맛이에요? 뭐 초콜릿 코팅인데 딸기향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인가요? 다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웃겨 국상림 국상림 어서오세요 지금 이거 생각중이에요 한 그릇에 더 먹을까? 아니면 그냥 리필하지 말까? 약간 배가 조금 애매한데? 이 직접 해먹는 맛이 그 애티박이죠 음 직접 해먹는 맛이 공부전문방송인가요? 공부전문방송인가요? 음 제 컨텐트방송이 사실 제 1순위로 두는게 인문학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에요 네 그리고 이제 2순위로 두 2순위로 이제 하는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 평소 토크하는거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거 그리고 이제 가끔씩 심심할때 뭐 이제 간단하게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배고프면 먹방하고 그리고 가끔씩 납방송을 할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밥 차려먹을때 그래서 지난번에 오므리 김치찌개라는 먹방을 한번 했는데 그 동영상 파일이 쫙 날라간거에요 인코딩까지 달렸는데 동생이 아까 이거 먹고 사실 집에 양파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단맛이 덜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카레보다 짜장이 좋아요 아 아니 집에 춘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짜파게티가 있는데 집에 짜파게티가 있는데 그건 이미 다 돼있는거잖아 물론 저도 짜파게티를 조금 저는 그거를 해요 냄비에 딱 끓이는게 아니고 저는 떡볶이 하듯이 팬에 딱 볶아요 ело ㅎㅎ 식용유는 근데 그러니까 유성스프 글쓰기가 좀 덜 saisabs resonates 어... 한 그릇 더 갖고 올까? 어... 갖고 와요? 그럼 여긴 거 좀 다 먹고 기스아플 캔님을 써주세요 저분이 요즘 떠져달려 아... 어... 제가요 최근에 이제 그 게임하는 BJ분들 말고 그 남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보이는 라디오로 되게 다양하게 뭐 하는 먹방 말고 게임 먹방 말고 남캠 분들이 있어요 그 파투님이나 창현님이나 그런 분들 말고 람마님 같이 되게 특이한거 진행하는 분들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나 어떻게 파비까지 가셨나 그걸 되게 연구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주변에서 제가 하도 막 곱상하게 생겼다는 말도 하고 저 심지어 SNS 그 이용 성향도 무슨 여자 같대 막 썸 잘 탈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독특한 남캠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 계속 만들고 어 저 뼈 안 바른거야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벤이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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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이 형 마시자님 어서 오시구요. 저는 지금 이거 첫 그레스 다 먹었거든요. 리필해 올게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리필. 리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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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이 평은 먹방 평은 성공적인 걸로. 지식돼 있는 님 몇 살이세요? 저 87년생 스물아홉 살이구요. 요사람은 뭐 계속... 계속 막 말을 도배를 해. 콜라는 서비스님 어서오세요. 콜라가 없는데... 콜라가 없는데... 제가 요리하면서... 제가 요리하면서 제 입맛에 다 맞춰서 맛본거에요. 버터를 좀... 버터를 좀 아낌없이... 볶아줬고... 고급 버터로... 고급 버터로... 고급 찌개... 고급 버터로... 고급 베트만 살짝 돼. 멍청 배터로... 이곱... 회고... 그거 드시고 배불러요? 이거 두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이에요 이거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밥을 이제 먹는 건데 집에서 리필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좀 식더라도 그냥 처음에 그냥 좀 더 팍 받아서 올걸 그랬나? 그런 생각했어 처음에 좀 더 팍 받아서 올걸 그랬으면 지금 점심이라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 사실 자는 시간대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로를 좀 쓸 건데 얼굴이 학생처럼 보이네요 아 지식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미지가 계속 학자인 것 같애 목소리도 뭔가 아 목소리가요? 지금 이거 목소리 되게 낮게 약하게 내는 거군요 왜냐면 좀 시끄러울까봐 옆방대 시끄러울까봐 되게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는 건데 지식 컨텐츠 크리에이터 지식 테이너가 뭐예요? 그니까 좀 합성어예요 지식 더하기 엔터테이너 제가 좀 기자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다보니까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포털에서 검색창 치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썼어요 좀 블로그 같은 데다 글도 많이 쓰고 뭐 SNS 활동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BJ분들은 이제 방송을 먼저 하고 SNS를 확장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죠 순서가 배가 안 차 보이는 거 저뿐인가요? 아 저 이거 이거 두 그릇짼데? 아 치느님 드세요 아 안 그래도 저 지난주 말복 때 노랑통닭 먹방 했었어요 두 그릇짼데 왠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다? 제가 사실 그 지난밤에 제가 요리를 이 그 진짜로 요리들을 해놨어요 요리들 해놓은 게 이 제가 일부러 카레를 한 이유가요 오늘 아침에도 그 먹으려고 오늘 아침에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 그 보온 전기밥솥에 밥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밥이 오늘 아침에 먹을 거 밖에 없어 그 밥이 오늘 아침에 먹을 거 밖에 없어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내 전쟁 진짜인가요? 안난다의 한 표 아 요즘 진짜군델 흫 흫 안 그래도 나 아 목요일에 향방잡기 훈련 갔다 왔어요 흫 흫 흫 근데 그 목요일에 그 제가 그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예비군 그 동대장이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이십팔사단 그 방전국 시설 폭격 맞았다고 흫 흫 흫 흫 흫 흫 근데 제가 나온 부대는 아닌데 흫 흫 근데 지금 이게 방송 녹화 중이라 제가 상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흫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흫 어느 나라가 보지 누가 알아요 흫 흫 후식 안 드시나요? 흫 후식이요? 생각 좀 해보고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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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전쟁 굴아치는 거 한두 번이라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그 흫 흫 흫 흫 막 전차 돌리고 막 그렇게 막 운영하려면 유지할 연료가 필요한데 사실 북한이 사실 북한이 장기전을 할 정도의 그런 대량의 그런 군수 자원이 없어요 고립된 지가 몇 년인데 이빙 시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한국전쟁은 지금 종전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63년째 휴전 중이에요. 정전이 아니고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지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한편으로 불안하고 한편으로 전쟁이 나면 안 되고 전쟁 진짜면 북한은 망하여 우리나라는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게 있어. 그 유엔에서는요 안전보장위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엔이 침략자를 적으로 규정해요. 북한이 터키랑 손잡았다 하던데 잡으면 뭐예요. 터키 우리나라하고도 수교가 왔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는요 터키도 유엔 가입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먼저 침략한 쪽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침략을 받은 국가를 우선 지원을 해요. 그게 유엔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도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터키가 우리나라를 좀 많이 지원해준 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싸움을 일으켜봤자 다른 그 유엔 가입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국을 지원하는 걸로 체제가 기본이에요. 그 유엔의 기본 원칙이에요. 최소 20대 1 이상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해외에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근데 상황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이 그렇게 뭐 베트남 전쟁 때처럼 그렇게 질질 끌질을 못해요. 그럼 뭐 국지전? 뭐 그런 거 위주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뭐 나중에 뭐 숨어있는 사람 찾아내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랬잖아요. 아우 갈수록 이 물 맛이 좋아져. 늙는 건가? 네. 무섭긴 하겠다. 북한이 저녁은 나도 굳어주고 있네. 뭐 그 말도 맞아요. 자 저는 이제 녹화를 끄고 일단 이 글에서 정리를 하고 올게요. 정리하고 좀 토크 이어가도록 할게요.